비례대표.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의 비례대표 조작을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2020년 총선 부산남구. 이 관외의 사전투표가 아닐 건데 이거는 관외가 아니고 그냥 사전입니다. 보시게 되면 1만 933표를 모두 다 조작을 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8350표 그리고 관외 등에 2587표. 그럼 어떻게 나누어 가졌냐. 75% 대 25% 나누어 가진 겁니다. 이번에 똑같습니다. 이번에 조국개혁당 에게 70%를 주고 더불어 민주연합의 30%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조작하기가.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 신민당에게 75% 열린민주당에 25%를 줬는데 이번 선거는 그냥 7대3 더불어민주연합의 30% 조국개혁당의 70%를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는 작업을 통일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5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5일 날 더불어 신민당 더불어 신민당 그리고 더불어 신민당이 위성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75% 만 933표 가운데 8200표를 배정하고 열린민주당 자매정당입니다. 25% 최강욱 씨가 여러분 당대표를 했던 데입니다. 2733표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 결과가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위는 선관위 발표될 자료고 그다음에 아래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한 것이 하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신 걸 보게 되면 더불어 신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23%에서 32%를 올려준 겁니다. 만 933표의 70%를 줘 가지고 그다음에 자매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에서 6%를 올려준 겁니다. 만 933표 가운데 25%를 배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그냥 국민들은 그냥 덜너리를 서는 겁니다. 그냥 선거결과를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득표수를 이용해 가지고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발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 933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수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여기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23.52%가 사전투표에 오셨는데 28.16%를 뻥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4%만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에 오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만 933표를 이렇게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이 아주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비례대표입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의 사전투표 덕표수 보라색 칠해놓은 거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967표 마이너스 3,383표 마이너스 5,350표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개개 정당별 덕표수의 합입니다. 비례대표의 합이 지역구보다 항상 이만큼 모자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을 여러분들 뭐죠 무효표를 만들어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어디로 들어간 거면 여기 들어간 겁니다. 2,770에 1,967표가 들어 있고 4,545표에 3,384표가 들어 있고 7,316표에 5,350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표들은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을 겁니다. 그냥 더 밑으로 그냥 쑤셔 넣어버린 겁니다. 표를 맞춰야 되니까 전산조작을 해놨는데 전산조작 결과에 맞춰서 실물도 된 투표지도 이러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비례대표의 덕표수 합하고 지역구의 덕표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자 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투표자 수가 달라지게 되면 남편 겁니다. 투표자 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투표자 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덕표수 격차에 나온 것을 무효표로 가지고 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역구는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무효표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무효표 규모가. 여기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크죠? 지역구의 무효표입니다. 작죠? 왜 이게 큽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덕표수가 다르니까 지역구가 이만큼 작은 겁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큽니다. 무효표가.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큰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덕표수 격차를 조정해 주는 숫자가 무효표에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무효표에 마이너스 1,967표니까 여기는 플러스 1,967표 마이너스 3,380표 플러스 3,383표 마이너스 5,350표 플러스 5,350표 무효표를 플러스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숫자가 아주 간단하죠. 마이너스 1,967표 플러스 1,967표 무효표 처리 여기 슉 해가 2,770표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3,383표 플러스 3,383표 무효표 처리 4,545표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사전투표 비례대표 사전투표 덕표수입니다. 6만 3,522. 지역구의 사전투표 덕표수입니다. 6만 5,480표. A하고 B 차이가 있죠. 마이너스 1,967표입니다. B, A 빼기 B 이만큼을 여러분들은 뭘 처리하는 겁니까? C만큼을 무효표로 플러스를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수는 총득표수 플러스 무효표입니다. 그런데 이 총득표수가 다른 겁니다. 총득표수가. 총득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투표자 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 무효표 증가작업을 통해서 무효표 증가작업을 통해서 지역투표자 수와 비례투표자 수를 술자불일치 문제를 해결한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다르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역구의 투표자 수하고 비례대표의 투표자 수와 같게 해야 되는데 같게 해야 되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역구의 총득표수하고 비례대표의 총득표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30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 설명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130만 원까지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례는 참 좋네요. A는 비례대표의 총득표수 B는 지역구의 총득표수 지역 빼기 비례가 마이너스 득표수 격차 이 득표수 격차를 0으로 만들어야 총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 겁니다. 투표자 수가 비례대표 투표자 수가 이걸 여러분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C를 여기다 다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비례대표 무효표에 제야 전문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이 제야 전문가 이거 다 찾아낸 겁니다. 이 제야 전문가 나는 뭐 죽어 떼 깨어나도 할 수 없는데 제야 전문가 예리하게 해가지고 뭐죠. 이제 이런 걸 보고 제가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잘 전달 제야 전문가 이런 분석만 해가지고는 또 전달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투표자 수를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가 급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효표는 대부분의 도장을 안 찍어서 그냥 쑤셔 넣었을 겁니다. 투표자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10년 동안 동일한 조작방법이 계속 사용되어 온 겁니다. 뭐 조작방법에는 혁신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선거철 대면 계속 사용해 온 겁니다.